예비고 1 학생들에게 전하는 내용 그 주변에 선생님도 어른이니까 주변에 자녀가 있는 형이나 아니면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예비고 1 그러니까 수학 상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집을 하나 추천해달라는 내가 조언을 요하는 질문을 받아서 지금 몇 학년인데? 초 6이라는 거야? 초 6인데 고 1을 들어간다고? 중 1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 대치동인데 대치동 여기 유명한 선행하는 우리 꽃맹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 학원에서 나간다는 거야 거기 보통 기본이 선행이 4년이라서 초 6이니까 고 1을 선행하는 게 맞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선행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나도 이제 여기 러셀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는 고 1, 2, 2 친구들 막 오니까 정말로 막 중학교 1학년도 온 적이 있고 고 1 수업 블랙라벨 수업인데 선행이 되게 빠른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고 2, 3이 되면 뭔가 바람이 슉 빠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선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매번 하다가 확실한 건 선행을 하는 게 유리하긴 해요 확실한 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과연 무슨 시험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냐 고등학교 수학 갑자기 어려운 문제 주면 풀 수 있냐 등등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선행을 3, 4년씩 앞당겨서 하는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예비 고 1,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능이 끝난과 동시에 고 2는 예비 고 3이 되고 고 1은 예비 고 2가 되고 중 3은 예비 고 1이 되는 거겠죠 보통 일반적인 예비 고 1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선행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덧칠이거든요 선행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학 공부가 다 그래요 내가 좀 생소한 과목을 한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 강사고 여러분을 수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사회 경제를 수능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서점에 가서 무슨 어떤 유명한 저자가 쓴 경제학 논리 이런 거 공부해야 할 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단어 개념 그런 걸 봐야 되겠지 그리고 그 한 번 보면 당연히 익혀지나 아니 내가 처음에 공부하는데 어휘 단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식 동향을 파악하고 그렇겠어 당연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과 공식을 알아야 되고 욕심은 좀 나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덧칠이에요 내가 이 얇은 분필로 이렇게 쫙 긋는 것보다는 여러 번 색칠하는 게 훨씬 더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대로 수학에 적용을 시켜보면 고등학교 가서 여러 번 덧칠을 해야 되거든요 고 1, 2, 3 지나서 수능을 볼 때에도 고 1 과정이 필요할 때 생겨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기본 공식이 수능이 임박해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그때 가서 심지어 중학교 도용도 마찬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다시 중학교 책을 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올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덧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까먹은 게 있을 때마다 다시 공부하는 거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공식이 쓰였던 거야 그럼 그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어느 순간 색칠을 한다고 했지만 이 넓은 도화지에 색칠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는 되게 진하게 칠해지고요 여기 색칠이 심지어 안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거거든요 고1이 거의 임박해서 혹은 고1이 될 때 수학 공부를 시작을 하는 아이들보다는 선행을 미리 해본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찔하게 색칠이 되고 어느 부분은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리 알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야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그런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행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한 달 앞두고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그 전부터 쭉 공부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단원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리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더 반복될수록 공부를 아무래도 더 잘하게 되겠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선행의 원칙도 그렇지만 공부의 원칙이 덧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과연 깜깜한데 어떻게 공부할까? 라고 생각이 들면 쉬어도 좋으니까 여러 번 하는 걸 추천하는 거죠 알겠지? 쉬운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끝내라 욕심 부려서 처음 시작하는데 모의고사 개출 문제 풀지도 못할 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쉬운 거라도 끝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행을 하는데 좀 느슨한 긴장감 느슨한 긴장감? 긴장 안 하는 아이들의 특징 어차피 시험이 내년 5월, 4월이다 고1 중간고사 때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현타가 왔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잊지 말자 라고 하는 건 명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아 내년 4월이 시험인데 지금 해야 되나? 라는 게 아니고 명심하라고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잘해도 그때 못하면 꽝이거든?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앞부분이랑 이어져요 여러분이 많은 범위를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 등등등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그걸 선행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를 당장 낼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갔다 와서 풀던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기별로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경향과 무슨 유형을 파악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필요 없어 아시겠죠? 평가는 다음이야 평가는 아직 좀 남았어 매일매일 내가 학원에서 보는 시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가 중요하다고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2월, 3월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풀던 문제집에서 틀렸던 걸 체크해놔야 그때 또 아는 걸 안 풀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집에서 못 푼 거 틀렸던 거 학원이나 인강 통해서 배우던 거 다 체크해놓고 정리해놓는 거예요 정리해놓고 가지고 있고 복습하다가 내년도 가서 팡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5, 6개월 준비해서 시험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벼락치기하는 애들보다는 자료가 풍부해야 될 거 아니야 몰랐던 거 틀렸던 것만 소속 뽑아서 정리해놓으면 이때 공부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선행하는 목적이 그런 거지 세 번째 어디까지 할지 고민이다 여러 댓글도 많이 달려요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확실한 건 선행을 했는데도 선생님 저 중강에서 못 봤어요 이런 결과를 보자라는 게 아니고 안 한 아이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안 한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게 무조건 좋아 많은 과목을 하면 할수록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상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걸 하세요 적정 진도와 권장량은 6개월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내년도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놓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내용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고1 과정 전체 선생님 고1 과정 전체에도 어차피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까먹잖아요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안 한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능력이 되는 한 많은 범위를 선행하세요 알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고 고1 들어가서 기숙사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노는 아이들이 생기거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중간고사는 잘 봐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니까 본인도 혼란스럽고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보면 알겠거든 왜? 걔는 선행을 한 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놀면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고 2학기에서 박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선행을 했을 때 뭔가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데 놀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흔들리더라도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하는 게 중요하고 좋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 아까 선생님이 1번에 썼던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행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집이 본인의 수준과 맞지 않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바로 바꿔서 쉬운 걸 한 번이라도 끝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평가는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까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선행이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해두어라 문제집 틀린 거 체크해놓고 중요한 부분 별 표쳐놓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라 세 번째 어디까지 선행할지 고민이라면 이런 고민할 시간에 더 공부해라 많은 걸 하면 할수록 좋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선행은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 어차피 다들 공부하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의미가 좀 축소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예비 고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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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